방송 포기를 후원하는 BTN 부타와의 회원을 위해 절로 갈까 이후 두 번째 마련한 감사 이벤트, 뮤지컬 스타르타 1,000명 무료 관람 행사가 폭발적인 관심으로 접수 일주일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BTN 방송 포기팀은 본격적인 안내를 시작한 지난 5일 후 일주일 만인 어제 준비한 천석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BTN 방송 포기팀은 하루에 100명 이상이 접수하는 등 문의가 이어져 뮤지컬 스타르타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으로 감사 이벤트를 마련해 방송 포기를 후원하는 BTN 부타와의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회양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부타와의 회원은 관람이 확정된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BTN의 회원을 위한 뮤지컬 스타르타 공연은 오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에서 진행됩니다.